이거 또 궁금한 거 있나요? 몇 살이냐고요? 몇 살이냐고요? 누가 나한테 지식이네 방사형 몇 살이냐고 물어봤는데 25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누가 답변한 줄 알아요 초월 답변이니까 초월 지식이니까 그 사람이 25살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25살이 아니라요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미성년자고요 18이고 이제 19됩니다 정인언니는 이제 수업을 내고요 정인언니는 지금 조금 그렇게 신나진 않았는데 좀 신난 것 같아요 1월 1일에 아주 그냥 공연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궁금한 거 지윤언니는 비밀이에요 비밀 유지를 지켜달래요 지윤언니가 비밀 유지를 지켜달래요 지윤언니가 정인언니는 비밀 유지